오늘 원부 도서관이 개발을 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부 도서관이 개발한 시간입니다. 새롭게 깨끗하게 지어서 책방에 어려서 책방에 어렸을 때 원부 도서관이 개발을 했습니다. 젊은 것들이 상품이 신고 하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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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려면 물건류가 많은 배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 자르실이 더 많을까요? 자르실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자르실. 아, 여기는 어린이 자르실이네요. 어린이 자르실까지. 오, 네, 죄송합니다. 어린이 자르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에르바이트 보이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2층 자리에 오신 디지털 라운지 사무실이 됩니다. 오늘 돌아보겠습니다. 책을 사정리 잘해놨네요. 네, 도서관 3층 원더군 4호산에 있는 원덕도서관에 왔습니다. 아, 미디오라운지 갑니다. 이렇게. 미디오라운지. 아, 혼자. 음, 포니션. 여행을 사정리 잘해놨습니다. 아, 참참 라운지. 음, 참참 라운지. 음, 잘해놓으셨네. 음, 참참 라운지. 음, 참참 라운지. 음, 참참 라운지. 다목적식. 와 여러가지 음 교통부 할 수 있는 공업자 시대입니다 강의실 어린이들을 위한 강의실이네요 자료실 열람실 자료 열람실 자료 열람실도 잘 해놨네요 네 공부할 수 있게 대화할 수 있게 와 정신 생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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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